더 더 더 더 더 더 와 우우 뜨겁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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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이드미널에 거품 그대로 있어 싸움 네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차를 산지 10개월이 됐는데 아직 세차를 한번도 안 해가지고 차 문 열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차가 너무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기 때문에 오늘은 세차를 하러 갈 겁니다 슝 세차를 해야 됐다고 느꼈던게 비가 와가지고 이거 와이퍼로 했는데 내 국물이 그리고 차 문 열때도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차 문 열때 이렇게 이렇게 닫을때도 화면을 터치하세요 신규 발급 이제 차 들어온 것만 찍어 아 괜찮아, 스마이 안되세요? 저희 이거... 에 괜찮아, 시작해서 자동세차 누르고 네, 이거 실천은 찍어야 돼요, 이렇게 이거 안 찍히는데? 그쵸?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옆 동네 하거든요 아, 옆자리로요? 네 자, 여기는 그냥 세차하는 게 아니라 버블 세차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 자동세차가 이제 고압수랑 버블이 분사됩니다 어, 됐다 됐다 어, 됐다 아, 천 원, 일곱 번 찍어야 되는 것 같더니야 너무 간절하게 찍는 거 아니야? 너무 간절하게 찍는 거 아니야? 위치가 있나봐 한 번만 됐다 시작 어, 신기해 어, 신기해 동부가 깨끗해진다 우리 블로거 같아 우리 블로거 같아 네 더 더 더 오 오 오 좋겠다 10개월 만에 세차 응 약간 장관이나 불 구경하듯이 보고 창문 닫았지? 응 창문 닫았겠지? 응 어, 신기하다 끝이야? 이제 다 안 뿌려줘? 그리고 셀프 솔질 미쳤냐 그러게 조금, 조금 뿔렸다가 안 하고 네 근데 시간이 500초 남아있어서 500초 동안 뿔리고 응 솔질하고 솔? 아, 풀렸는데? 응 응 응 그러면 그렇게 하던지 이 솔로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던데 맞아, 이거 근데 여기 새로 생겨서 괜찮지 않을까? 이건 벗기만 하면 되는 거 알잖아 이건 벗기만 하면 되는 거 알잖아 유리도 이걸로 해도 돼 근데 와이프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 알잖아 상관없어 음 아, 송이 시원하다 아, 걸레 손잡이 좀 가라 손잡이? 손잡이? 저기 넣으라고 무거워 무거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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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기 하하하하 와이프 들으라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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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지마 왜 와이프 들어 못했네 누가 정상에서 그래? 난 안 들어서 모르겠다 이거 끝이야 이러고 응 이러고 500초 안에 청소 끝난 다음에 물 뿌리고 자동 되게 좋다 맞지 폭풍이 금방 하니까 물도 금방 쏴주고 이 깨끗해지는 거 있지 그런 말이야 아닌가 뭐지 초보 운전 이것은 뒷타이어 뒤에 거기 여기 좀 더 밑에 좋았다 여기 앞쵸 아 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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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테러 당했어 차량 2차 세척 어디는데 그거 네가 방금 누른 거 아는데? 아니야 아 뒤에 뒤에 깨끗해 아 차가워 너무 차가워 시원해 물놀이 오버같아 엄마 와 잘 만들었다 완전 저거 진짜 해 줄 수도 있겠다 여기 아까 전에 그 그릴 있는 쪽에 부품 안 빠졌잖아 부필 사이사이랑 맞네 나 안 빠진 데 있구나 마이드비로 쪽으로 하고 엄마 엄마 미쳤나 진짜 언니 너무 짠데? 너무 세제 그래 눌리지 말고 해 그럼 엄마 끝이야 엄마 그거는 어떻게 해? 물기는 이제 자주 빼가지고 근데 엄청 깨끗해졌다 우와 이렇게 하면 아니 자주 올만한데? 그치? 여기 진짜 좋다 안 닦으면 안 돼? 비 왔다 생각하고 4분 3분 4분 4분 여기 엄청 더러워. 닦아서 그래. 내다버린 침척. 근데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. 아니 보일 때 깨끗하면 되지. 원래는 여기 손잡이 손 닦기도 싫었는데 깨끗해진. 그리고 원래라면 수건도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수건이 10시에 열어가지고. 어차피 다음주 장마라고 하니까 진짜 꼼꼼하게 하는 세차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언니 나 궁금한게. 어차피 비오면 이렇게 되잖아. 응 그치. 근데 왜 닦는거야? 비가 안 올 때가 되게 닦는거지. 물방울 생기잖아. 물이랑 얼룩 생기잖아. 밖에 돌아다니면 물 날라가지 않나? 고속도로 올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. 시내주의 이후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. 근데 왜 세차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해지려면 기분 좋네. 응 맞아. 안녕. 오늘 오늘. 아 사실 원래 이거 세차 영상 찍으려고 원래라면 한 6개월 정도에 세차를 하려고 했었는데. 나중에 이거 제 첫 세차이기 때문에 조금 영상 남겨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. 세차를 조금 미뤘는데 생각보다 제대로 안 돼가지고. 다음엔 좀 더 제대로 찍을게요. 미안해. 여기 사이드미널에 거품 그대로 있어. 대박이야. 그게 거품이야? 여기. 미치겠다 진짜. 짜잔. 게임. 정문 다 닫았어? 응? 해피엔딩.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짓도 훨씬 더 싼네. 자장님. 저희 한 번 하고 온 거예요? 미칠하셔도 돼요. 저희 한 번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셔도 돼요. 잠시 안내요. 우와 나도 처음 이거. 내 차를 처음 해보네. 우와 신기해. 원래 이런거야? 너무 무서운데? 안 깨끗해졌어 여기 또 걸레지는데? 뭐야 으 으